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파티는 또 했을거고? 네 12시에 제가 12시에 같이 그 V앱을 켜가지고 팬분들이랑 보냈었거든요 그때는 케이크 많이 먹었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언니들 만나가지고 또 같이 맛있게 밥 먹고 케이크도 먹었어요 초코 케이크도 있었고 과일 크림 케이크도 있었고 바닐라 케이크도 있었고 몇번째 생신이실래요? 케이크랑 그런 단것들 엄청 맛있게 행복하게 먹었어요 김미란씨가 언니들이 선물해줬어요? 누구 선물이 제일 좋았나요?라고 아 저는 아 제가 뭐 뭐 왜요? 아직 선물을 안 줬어요 저희는 항상 늦게 늦게 같이 보내주는게 가장 뭔가 저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떡해 어떡해 쭈이 말 쭈이 무인도에 간다면 데려가고 싶은 멤버? 저연언니 쭈이 거울 보면 많이 하는 생각? 음 예쁘다 쭈이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? 트와이스 모델 오케이 사실 이번에 조금 저희 멤버들이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 무대 되게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너무 예뻐요 네 또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저희도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도 직접 원스 볼 수 없지만 원스의 응원이랑 힘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네 잘 잘 얻고 네 남는 활동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와 한국말 너무 많이 늘었다 와 잘했어 잘했어 나는 아커크림도 취해 마신 게 나도 없는데 너와 있을 때만은 이래 날 보는 네 눈빛 때문에 넌 넌 넌 넌 마시는 날 샴팩 난 wine 내 tequila margarita no heat of with lime sweet me mo sabi knocked onok I'm drunking you oh I'm drunking you 엔딩 갑니다 3 2 1 오케이 1 2 нак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o I will do what ween love 발이 수납한 작곡이